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도 속보 소식으로 컴퓨터 앞을 떠나고 있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도도티브 구독자 여러분에게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특히나 제네바 모터쇼가 전격 취소되면서 G80 풀체인지 공개도 미지수가 되어 출시가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소식이 있어 도도티브 구독자 분들에게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런칭일이 최초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공개되는 달은 3월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생산수량이 나와있는 도표인데요. 1, 250대씩 생산되는 게 보여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월 25일 수요일날 G80 풀체인지 런칭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반기는 소식은 GV80 가솔린도 이날 25일 수요일날 런칭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GV80 가솔린을 기다리신 고객분들에게도 정말 즐거운 소식이겠네요. 이렇게 G80 풀체인지가 드디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G80 풀체인지를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길었던 기다림의 종지부를 이번 달에 찍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초 약 80대가량 행사 투입 차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80 풀체인지 실내 사진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G80 풀체인지의 헤드 콘솔 사진입니다. 4개의 LED 등이 보이고요. 디자인적으로 보석을 형상화한 듯한 모습으로 점등되었을 때 실내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비춰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어 오픈 시 실내 등 점등 버튼과 카페이 버튼인가요? 아니면 하이패스 카드 버튼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긴급 상황 SOS 버튼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모양의 버튼인데 어떤 용도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썬루프가 미적용된 차량 같아 보입니다. 또 하나 천장 재질이 스웨이드 조제가 아니네요. 아무래도 이 사진의 차량은 하위 트림 G80 풀체인지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많이 기다리신 만큼 이제는 G80 풀체인지의 출시일까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도도튜브가 전해드리는 속보 소식을 들으시면서 즐겁게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G80 풀체인지 런칭일 속보 소식과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